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머리에서 그 기상이 뿜뿜하시는 분이죠. 머리카락이 서 있는 남자. 이 달라스에 많은 여성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남자. 100미터 전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용맹함이 눈빛으로 뿜어내어줘는 남자. 달라스 효자인 남자. 그만 알아볼게. 그만 알아볼게. 제이제이골프 조세킴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던가요 지금. 많은 미사여구를 붙였어요. 어떻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불리는 게 제일 본인이 듣기에 그냥 솔직하게. 다 그렇게 불리고 싶어요. 베트남에 갔을 때 왜 좋았잖아요. 그거 한번 추억을 떠올려봐요. 저는 효자라는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찐호자다 진짜. 왜 효자가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어요. 국민학교 다니셨죠.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무슨 해인사 절로 소풍을 가요.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효자손을. 효자손을 꼭 싸우는 남성이었어요. 그 이후로 효자가 된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효자손으로 회초리 마주본 기억 다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저희는 얼마 전에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저는 근데 조세핀 원장님이 항상 어머님의 건강을 걱정하시길래 많이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쨍쨍하신 거예요. 아주 맑고 순수하고 쨍쨍한 목소리가 저는 딱 통화를 하는 순간 마음이 딱 놓이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50년 바라봅니다. 네. 오래 사실 수 있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50년 더 바라봅니다. 건강은 뭐 지병 같은 건 없는데 양쪽 어깨에 연골이 지금 하나도 없으세요. 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연골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시고. 아니 무릎은 괜찮은데 어깨 그러니까 많이 고생하셔서 연골이 다 닳았는데 수술을 할 시기도 놓쳤고 너무 고령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폐인이 하루 종일 있는 거죠. 팔을 반 이상 못 드시니까 옷 갈아입고 할 때도 좀. 그게 이제 어릴 때 조세핀 원장님 그 빨래를 개울가에서 너무 빨아가지고 어깨가 나간 거예요. 어깨가? 네. 똥기저귀 빨고. 맞습니다. 그때는 다 기저귀 썼죠. 누가 일회용 하기술을 써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단한 어머님이십니다. 맞아요. 자 오늘 또 골프 이야기 나눠보고 재미있는 그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 준비하셨던. 오늘 특별한 거 준비하셨던. 특별한 오락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면 좀 앞에 인터뷰를 빨리 한다름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잔뜩 기대해 주시고 빨리 들어와 주세요. 자 임성재 선수 PGA 소식부터 가볼게요. 임성재 우리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이 대한건화인데요. 임성재 PGA 투어 개막전에서 72홀 최다 버디 신기록을 수록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보이네요. 지난주에 하와이 마오이섬 카팔루아 몇 달 전에 한 반 년 전인가요 그때 화재가 나서 좀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저도 12월 초에 컨퍼런스가 그쪽에 있어서 사박오일로 다녀왔거든요. 우리 전혀 몰르기에 몰래 다녀오셨어요. 지난 12월 달에요? 네. 한 달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동의본적 동의본적 하신다. 네. 더 센츄리라는 대회였는데요. 마오이섬 카팔루아의 플랜테이션 코스거든요. 저도 그때 한 달 전에 두 번 쳤습니다. 멋지겠다. 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저도 버디를 두 개밖에 못 했거든요. 한 게임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만큼 그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다 쪽으로는 굉장히 잘 굴러고요. 산 쪽으로는 안 굴럽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리막이거든요. 그런데 산 쪽으로 내리막은 반만 치면 절대 안 갑니다. 아. 좀 세게 쳐야 되는군요. 네. 산 쪽으로는 굉장히 안 굴러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이에요. 바다 쪽으로. 네. 그래서 오르막이니까 세게 치죠. 네. 그럼 그린을 넘어갑니다. 선생님. 원장 선생님.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도 한 이유입니다. 선생님 저요? 네. 지형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아. 중력이 보기에는 언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래 그저 내리막이군요. 그게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죠. 아. 명인씨 아주 명석해요. 그럼요. 먹기도 잘하죠. 네. 임성재 선수가 정말 대단했던 게 그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린 대회인데 네. 네. 총 4라운드를 거쳐서 34개나 버디를 잡습니다. 오. 거의 절반을 잡았네요. 네. 그렇게 난코스에서요. 그렇죠. 72홀 중에 34개의 버디니까요. 네. 거의 반 되겠죠. 하와이에서 많이 쳐본 거 아닐까요? 어떻게 된 거죠? 뭐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요번 주에 또 하와이에서 소니 오픈이 열리는데 작년에 우승자는 김시우 선수였습니다. 아무래도 하와이가 미국 본토보다는 멀고 한국보다는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하와이 대회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들이 그동안 좀 두각을 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에너지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잘 맞네요. 그 하와이 땅하고. 잘 맞아요. 김시우 선수하고 아까 전에 지금 임성재 선수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죠. 뭐라고요? 네가 가라 하와이. 친구 아이가? 둘이 친구인가요? 아니요. 김시우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살 이상 많습니다. 김시우 선수가 형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10년 차 이내에서는 다 친구죠. 둘 다 강하니까 기대해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될 거 아이가. 좋습니다. 자 김시우 이번 주 PGA 투어 소니 오픈 타이틀 방어에 나서나. 네. 지금 김시우 선수가 이번에는 더 센츄리에서는 25위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자신이 있다고. 소니 오픈에서는 내가 타이틀을 방어하겠다. 상품기류인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둘째 딸이 지금 태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태어났는지 아니면 산 딸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고가 남다르군요. 그렇죠. 둘째도 딸인가요? 언론에서는 둘째 딸이라고 제가 읽었거든요. 딸바보가 많네요. 네. 여기 달라스 딸바보 여기 두고 계신데. 네. 김시우 선수도 딸바보군요. 네.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딸하고 아들하고 너무 차별을 둔다. 어떻게 차별을 하신 거예요? 아들 딸 둘이 있나요? 네. 어떻게 차별을 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주위 분들이 딸을 부를 때는 딸하고 얘기할 때는 어 그랬어? 어이구 이뻐라 우리 사랑이 이쁘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그런데 아들내미는 알았어 저리가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강하게. 네. 약간 군대식으로. 네. 저는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어요. 우리 아들이 좀 강했으면 해서.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렇게 하는 건데 주위 분들은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우리 아들이 좀 강한 남자였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네. 일부러 좀 마음은 안 그렇지만 말투가 일부러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훈련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호연지기를 키워주고 있는 거군요. 보통 이제 그 딸바보 아빠들이 딴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악의어를 쓰게 됩니다. 악의어라는 거는 그랬어요 딸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딸 이렇게 자기도 악의가 된 듯이 반통망망하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누나한테 대화를 했습니까. 누나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죠. 아니 그 사랑한다 누나야 이렇게는 안 했죠. 누나 따랑해. 누나 따랑해 이렇게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발 빼시네. 네. 상남자네. 네. 상남자예요. 또 이제 그 스포츠맨 정신이 살아있고 모든 그 호연지 얘기의 기상이 저 머리 쭈뼛쭈뼛 선 머리에 다 담았는데 딸 탈았네. 이거 할 수가 없겠죠. 그런가요. 한다 하더라도 못한다고 하겠죠. 자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어가도 될까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빠지면은 이 그 골프 뉴스가 사실 절반이 사라질 지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나이키 모델을 27년간 해왔는데 이번에 아주 맞춤표를 찍게 되었다는 소식.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996년부터 어떻게 보면 타이거 우즈의 골프 황제로서 써내려온 역사를 함께해 온 스폰서 컴퍼니가 나이키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2004년이었나요. 그때 이혼이나 불륜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도 대부분의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은 위약금을 물고 계약이 해지되는데 그때도 나이키는 타이거 우즈 손을 들어줬어요. 기다려줬어요? 네. 위약금도 받지 않고 대래 10년 더 연장을 하고 그렇게 의리를 지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10년 계약을 하는 시기였는데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왜 불발이 됐나요? 네. 한 가지 이유로는 지금 나이키 전체적인 사업부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골프 사업부는 계속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2016년에 나이키 골프 클럽 사업본부도 그만뒀거든요. 그래요? 그 이후에 타이거 우즈가 클럽은 테일러메이드 클럽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볼은 브리스톤. 네. 볼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도 계속 모자는? 그렇죠. 모자. 옷은 계속 나이키를 썼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이 오고 있었는데 한 전문가는 나이키의 실수가 아니냐. 이번에 놓치는 것이. 그렇죠. 이제 타이거 우즈가 하향세가 됐고 나이키 사업본부가 나이키 골프 사업본부가 아무리 적자라고 하더라도 10년 더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냐. 그렇게 기자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때 마이클 조던 아시죠? 그렇죠.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였죠. 그렇죠. 농구의 황제. 아직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학생들이나 남자들 조던 신발 사셨잖아요. 마이클 조던 신발 판권 자체를 마이클 조던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나이키하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나이키하고 같이 가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를 들으면서 앞으로 골프 사업을 아예 끝낼 거면 모르겠지만 타이거 우즈와 계속 가는 게 어떨까. 혹시 새로운 선수가 있지 않을까요? 마들이? 글쎄요. 지금 뭐 2016년 이후에 골프 사업도 접었고요. 골프볼도 나오지 않고 지금 의류만 나오고 있거든요. 신발하고. 네. 문장선생님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골프가 굉장히 신사 스포츠고 좀 고급화되어 있는 스포츠잖아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네. 명품 브랜드가 요즘 먹히는 게 아닌가. 나이키는 명품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게 약간 중저가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좀 더 센 거, 좀 더 비싼 거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네. 제 생각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손을 들어주는 거죠? 저요? 네. 제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봤을 때 이효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효리 씨도 옛날에 한껏 리즈 시절 때하고는 많이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갔지요. 그런데 전설로 남아있는 게 이효리 씨가 이 청바지를 입으면 이 청바지가 매출 1위를 찍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모델을 다른 청바지로 계약이 끝나고 바꿔가면 또 그 청바지가 1위를 찍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이 이 그 수익률과 정말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다 알겠죠. 이 광고 마케팅 팀에서. 네. 그런데 이제 골프는 다른 스포츠하고 좀 틀린 게. 예를 들어서 골프를 안 치시면서도 골프복을 사서 입으시는 분들을 보셨죠. 특히나 한국 아저씨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골프 클럽을 사신 분은 골프를 치시잖아요. 그럼 꼭 그냥 당연히 골프복을 사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골프 사업부를 접었다는 거는 앞으로 골프복 사업도. 의류도 이제. 그렇죠. 클로즈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는 거죠. 예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서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타이거즈는 자신의 명성도 있고 재물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네. 자신의 이름을 딴 어떤 브랜드를. 런칭해도 되겠죠. 그렇죠. 스스로 하도 되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이키가 골프 의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었던 것은 예전에 여성 모델로 미셀 루이 선수가 나이키 모델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자랑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 오빠도 제 개인 취향으로 개취로 엄청 타이거 우주도 좋아하고 있고 나이키가 골프 사업을 접지 말고 계속 쭉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던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잘했다. 접을 건 접어야 된다. 저는 솔직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이키는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스포츠 브랜드의 이미지가 강한데 골프는 굉장히 신사적인 럭셔리한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입으신 것도 나이키가 아니잖아요. 볼빅이잖아요. 이런 느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위아래로 깔맞춤을요. 너무 신사답게 잘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무슨 옛날에 우리 귀지 바지라고 그랬죠. 뭔지 알죠. 양복 바지 그거. 그런 스타일로 딱 잘 나왔어요. 초록은 지금 동색이라고요. 이 모자. 투더리 스머프 모자하고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색깔을 깔맞춤을 했네요. 우리 조셉 팀 원장님은 볼빅의 달라스 모델이시고. 그렇죠. 돈을 주지는 않지만 옷을 주거나 공을 주죠.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네. 좋겠다. 많이는 안 줍니다. 그래도 주는 게 어디예요. 모델이다. 사랑스럽네요.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까요. 노래 듣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까지 하고. 오케이. LPGA까지 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하셨다잖아요. 오케이. 이분은 완전 엔터테이너로 갈 거예요. 아니요. 나머지 거 하나 하고. 오케이. 커뮤니케이션. 제가 아직 정신이 안 들어왔어요. 긴장 좀 하자. LPGA 선구자 박세리가 돌아온다. 이야. 박수 한번 주죠. 박세리가 진짜 돌아오나요? 네. 8년 만에 돌아오는데 선수가 아니고 호스트로 돌아옵니다. 호스트로? 박세리 대회가 생기나요? 그렇죠. 제가 두 달 전에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해드렸죠. 3월에 미국 LPGA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와. 박세리 이름을 따서 투자회사거든요. 퍼 힐스라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본사를 둔 투자회사인데 이 투자회사에서 이 대회를 스폰서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네요. 박벨스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세리 언니 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뒤에 든든한 투자회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이름도 퍼 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입니다. 세계적인 대회에서. 그렇죠. LPGA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놓고 경기가 열리는 거죠. 이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잘 보고 있습니까? 봉준호, 손흥민, 박세리 BTS 레츠고. 이야. 불핀까지요. 고거 받고 불핀. 알겠습니다. 그 정도 레벨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김연아 선수도 그 정도 되겠다. 김연아 정도. 그런데 이제 은퇴했고 아직 이렇게 김연아 씨 이름을 걸고 대회를 할 만한 것까지는 안 갔으니까. 좀 더 나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세리 언니가 제일 앞장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만 25승을 했고요.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리 선수를 꺾을 만한 여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동안 많이 있었죠. 신지혜 선수도 있었고요. 지금은 뭐 제2. 기록을요? 기록은 신지혜 선수가 더 월등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LPGA에서 18승이고요. KLPGA에서 28승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2LPGA에서 뛰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뛰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20승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PGA 투어에서 승수만 보면 박세리 선수가 좀 탁월하죠. 그리고 박세리 선수는 금메달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 박인비 선수. 아 그러냐?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그때 감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상해? 개통 이상해? 아니 나는 그 애국가에서 왜 물에 빠져서 양말 벗고 들어가서 탁 쳐 올려서 그 장면이 금메달 따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 그게 그 음악이 항상 나온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98년도일 거예요. US 오픈에서 한타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 정말 감독이었죠. 그때 물에는 빠지지 않고 벌쳐 있었는데 스탠스를 잡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말을 딱 벗었는데 그 경계가 그렇죠. 새까만 발이 그냥. 그때 98년도 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IMF 때 다음인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아주 보리꼬개죠. 그렇죠. 박세리 선수의 그 하얀 발목 밑에 그 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겼죠. 거기서 우승했어요. 끝내 이겨냈죠. 다시 한 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세리 언니 재난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박세리 언니가 멋있으셨던 게 예능 프로그램에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밤에 혼자서 야식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모든 일정을 끝내놓고 집에 가서 혼자서 통닭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런데 1인 완닭이죠. 아니요. 1인 투닭 먹던데. 그러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는 고민을 하지 않는데요. 고민을 하지요. 그냥 한 마리씩. 이야. 아싸라다. 네. 그런 성격이 약간 그리고 홧동화 성격. 걸크러쉬도 있어서 여성 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세리 언니는 이 패밀리 네임 잘 타고났죠. 라스트 네임도 박씨 잘 타고났어요. 착착 감기잖아요. 골프를 치는데 어떻게 때리겠어요. 박쎄리? 박 이렇게 때리죠. 박쎄리. 박쎄리겠지. 네. 그러니까 딱 절묘하게 오. 잘된 케이스예요. 네. 좋습니다. 자. 너무나 그 깊은 소식을 전달받으니까 어깨춤이 절로 나네요. 어떤 거 들으실 거예요? 저기 임재범님을 임재범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 쓰면. 슬픈 노래잖아요.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JJ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골프계 뉴스를 다 다뤄봤고요. 네. 오늘 특별히 야심차게 이 2024년 신년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야 야심차게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오셨어요. 네. 와.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유학 시절 때. 네. 이게 실화라면서요. 네. 엔터테인먼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식당에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시는. 어디에서 일했어요? 한국 식당. 한국 식당. 네. 제베니스 레스토랑도 했었고요. 어. 그다음에 그 대빵약기도 해봤고요. 대빵약기. 대빵약기. 네. 직접 이렇게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서빙하는 거죠. 대빵 맛있어요? 그거 내가 하려다가 진짜 참았대.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손님으로. 네. 그럼 뭐 좋은 분도 있고 조금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콩글리시로 하시는 분들이 좀 개중에 계셨어요. 콩글리시. 제가 영어를 또 명기씨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또 좀 떨리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싫어잖아요. 네. 이제 제가 주문을 받으러 가면 여자분입니다. 한국 여자분. 네. Can I get a 따뜻한 보리차, please? 오. 섞어서 쓰는군요. 따뜻한 보리차. 그게. Can I get까지는 가. 따뜻한 보리차, please? 이렇게. 귀엽다. 그분이 굉장히 영어권이신가 봐요. 완전히 발음이 원어민 같거든요. 아. 그런데 따뜻한 보리차, please? 저는. 배려한 거죠. 그렇죠. 그때 애기였잖아요. 영어를 못할 때니까. 애기였고 젊은 친구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서핑하고 있는데 배려한 거죠. 그렇지. 저는 이해갑니다. 이세들이 가끔씩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섞을 때 있어요. 그리고 왜 그 느낌 있잖아요. 한국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 있어요. 뉘앙스. 그 따뜻한 그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표현할까요? 룩웜 해도 되기는 하는데 또 이거 what 하고 있으면 또 곤란할 것이냐. 제가 볼 때 한 76도 정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따뜻한. 웜음도 아니고 핫도 아니고 따뜻한. 76도인가요? 76도. 저는 이제 아이들 목욕시킬 때 그 룩웜 할 때 우리 다 애기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팔꿈치를 거기에다가 욕조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팔꿈치를 이렇게 넣었을 때 그 온도차가 아이들이 몸에 닿았을 때의 온도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도를 원하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76도면 죽습니다. 그래요? 너무 따가운가요? 뜨겁죠.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커피 마시기 좋은 온도가 85이라 그래가지고 커피 온도가 85이라 생각해요. 지금 커피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화공과를 나왔잖아요. 맞아요. 회식이라고 그러나요? 학생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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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자네들 중에 가장 따뜻한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아는 사람 말해보게 이렇게 술에 좀 권하게 되셔서. 가장 따뜻한 커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태용 씨처럼 70 몇 도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애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대답을 했어요. 역시 역시 굉장히 뿌듯하게.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더니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맛있는 커피는 노을이 쭉 깔리는 바닷가 테라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마시는 커피가 가장 맛있는 커피가 아닐까요? 라고. 해질역에? 네. 해질넛? 해질역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교수님이 자네 여기 왜 왔나 그랬어요. 문과를 가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 그렇군요. 문과를 가야지 왜 여기 온 건가? 감성이 살아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어떤 이제 어머니가 조그만 애들을 둘을 양쪽에 앉혀놓고. 몇 살인가요? 뭐 한 두 살, 네 살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또 저를 불렀죠. 서버 갈 때. 네. 그래서 또 이제 오더를 하시는 거예요. 또 캔아이게트 들어갑니다. 캔아이게트는 꼭. 네. 캔아이게트 투 밥스? 투 밥스? 어. 밥, 밥, 디라, 라. 네. 이제 공깃밥이 두 개니까 S를 붙이신 거죠. 투 밥스? 거기서 끝나면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밍숭밍숭. 네. 포 애들? 애들? 애들가 뭐예요? 우리 애들. 아 포 애들. 포 애들. 투 밥스 포 우리 애들. 애들. 네. 포 애들. 이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저는 애들맘에 갖다 드릴 뻔했는데. 포 애들맘에. 나 애드해드릴 뻔 봤다. 네. 두 공기 받고 네 공기 애드해드리려고 했더니 포 애들. 공깃밥 두 개에다가 애들맘에 네 개인 줄 알았어요. 나는 공깃밥 두 개에다가 네 개 더 애드해달라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지 않네요. 그게 뭐 1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계속 나네요. 포 애드. 싫어해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귀여우시다. 그러면 잘 사실까요. 아 그럼요. 10년 넘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말도 안 듣는 중2병 알 수 있으시겠고. 네. 또 있나요.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손님이셨는데 여기 달라스에서 티칭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 그러니까요. 이제 조세 김원장님이 될 줄이야. 그러게요. 사람을요. 성공했네 성공했어. 그럼요. 그 이 새싹을 보고 너는 나무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젖혀야 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려서 꿈꿔왔던 30살에 입문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원장님께서는 30살에 골프에 입문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학원과를 나와가지고. 학원과를 나와가지고. 네. 감성아젠데. 감성이 있으면서도 골프를 지금 가르치는. 그럼요. 그래서 잘 지금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세 번째 갑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거기까지요? 연구를 많이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세 번째는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분을 좀 비하할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혹시 들으시면 그럴까 봐 지금 안 하기로 할 줄이 있어요. 아 다가서 주민일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요. 저 제가 싫어했습니다. 저 미국에 와가지고 15년 전에 차를 사러 왔어요. 중고차를 사러 왔는데. 그거 아닌 얘기예요. 옛날에 그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그게 제 1.2 비크스예요. 그거는 너무 세가지고 못하고. 그 제가 그 실린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투실린더 뭐 포실린더 식스실린더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배기통을 말하는 거예요. 오. 몰랐어요? 네. 그래서 CC 뭐 이렇게. 네. 4기통 뭐 6기통 이렇게 차가 있잖아요. 제가 포실린더 이렇게 되는데. 실린더라고 말을 해야 돼요? 실린더라고 말하는 거죠. CC라고 얘기하나? CC? 네. 그냥 뭐 4B라고도 얘기해요. 4B? 네. 뭐 6B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저는 6기통? Do you have a 6기통? 이렇게 좋아하시네. 제가 외국 사람한테 차를 사와가지고. Do you have a 6기통? 아니 저렇게 또 홍수가 좀 빨갛게 기똥해서 터졌어요. 세상에. 보이는 라디오. 기똥차죠. 지금 기똥차네요. 얼굴이 그렇게 홍당무가 되면 어떡해요. 그리고 악기 상가가가지고 제가 악기를 사러 가가지고 심벌을 보여달라고. Let me show you 심벌. Let me show you. 아니. Let me show you 아니었잖아요. Let me show you. Let me show you. 내가 보여주겠다고. Let me show you. 자꾸 제가 Do you have a symbol? Let me show you. Let me show you. 내가 보여준다고. 자 우리 그 시컨 펭귄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미국 땅을 손 밟아가지고 나름 준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갑니다. 이런 다음에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가죠. 미국 땅에 와서 천마디를 합니다. 거기 가서 심벌 브리씨가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묻습니다.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그리고 스테이크 먹으러 와가지고. 그 날. 웨이터가 물어보죠. 서버가 와요. 어떻게 해줄까? How would you like your steek?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통 미디움 웰던 이렇게 하잖아요. 미디움 웰던, 미디움 레일. 그런데 우리 숙소님이 Do you best. Yes 하고 갔대요. Do you best. Do you best. 스테이크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요. 제가 홍조화됐네요. 제가 PD님을 모르면 더럽겠을 텐데 아는 분이니까. 더럽겠다고요? 덜. 더럽고 그런데 아는 분이니까 상상이 되네요. 상상이 되죠. 공주님 이랬다고 하네요. 보통 실수를 하면 지나갈 때 excuse me 이러잖아요. 공주님 지나가면서 kiss me kiss me. kiss me kiss me. 땡큐 안 하긴 다행이지. kiss me kiss me. 땡큐 안 하긴 다행이다. 지나갔다고 하네요. 대단하다. 대단하죠. 히스할 뻔했네. 이렇게 자기만의 실화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피했다고 하는데요. kiss me 하니까. kiss me kiss me 하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피했다고 하네요. LTE 속도로 피했대요. 좋습니다. 실학을 바탕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사자성어 코너만 하나 남겨두고. 지금 이제 1월 새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동포들이 아주 잘 되시라고 고사성어를 가져왔습니다. 덕담 고사성어. 만 복 운 흥.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나서 흥해라. 다시요. 만 복 운 흥. 운 흥. 흥. 흥 박살을 하세요. 저희 달라스에서 사는 모든 한인 동포들이 집안이든 비즈니스든 망가지 복이 구름처럼 그냥 빼지어서 일어나서 흥해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문 만복래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웃는 게 흥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흥뜻을 담고 있네요. 너무 어지러운데요 지금. 정신이 흥미해집니다. 디지아죠. 디지아죠. 정신 붙잡으려고 했는데 조세기 원장님이 나를 이렇게 울릴 줄이야. 그러니까요. 곱에 불리면 망하지. 그게 될 줄이야.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인사 말씀 나누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내일 모레면 제가 아이티에 가거든요. 또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이번에 14차 아이티 성교인데요. 끊임이 없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저희들이 서포터 하고 있는 아이들이 새학기를 맞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성적은 어떻게 됐는지 보고 네 또 등록을 시켜야 되고 해서. 와 중간 점검. 네. 가정 방문 같은 거 이렇게 선생님 오시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저희가 우리 자학생들 집에 직접 방문해서 부모님도 만나고. 보통 부모님들이 뭐 내놓는가요 선생님 오셨다고. 대접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뭘 들고 가죠. 네 저희가 가서 좀 개점씩 주고는 하는데요. 그 아마 좀 인색해서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놓을 게 없는 거죠. 아 맞네요. 네 하다못해 저희는 뭐 정수기도 있고 생수도 있고. 아 맞네요. 뭐 드시지 않겠다면 그래도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드리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우물물을 먹는데 저희가. 네 저희는 성교사님께서 절대 못 먹게 하는 물이거든요. 그렇죠. 배탈 난죠. 그렇죠. 그래서. 습득이 됐겠죠. 그 전에 고마운 마음에 권유를 해봤으나 다 거절하시고 하니까 아예 권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라는 그 습득이 되어 있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굉장히 추워지더라고요. 여기 우리 한인 동포들 얼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 또 추울 때 웜업하지 않고 골프를 갑자기 치시면 부상의 위험이 많거든요. 네. 네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하게 골프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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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